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j페이 배정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해 얘기하면서 중국어 비교구문 어법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중국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어떻게 이 문장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니네 집에는 요 자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 고 자는요 입구 자죠 밥 먹는 식구 그래서 가족을 셀 때 쓰는 양사예요 식구가 몇 명이야 식구가 몇 명이니 니 자 요지 고른 너희 집은 몇 식구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장 같지만 요 지 고 른 삼성 삼성 삼성이 쭉쭉쭉 나오다가 이성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저 따라해 볼게요 니 자 요지 고른 니 자 요지 고른 좋아요 고른 고른 요게 잘 돼야 아 나는 중국어의 소질이 있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니 자 요지 고른 질문을 받았고요 자 그러면 지 지 지 지 지 자리만 숫자로 쭉 바뀌면 돼요 워 자 요지 고른 문장 구성은 간단합니다 우리 집에는 요 있어 스 고른 식구가 스 고른 내 식구가 있어 우리 집은 내 식구야 워 자 요지 고른 네 여기 식구가 몇 명인지 바꿔보는 거는 뒤에 패턴 연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아 우리 집은 두 식구인데 어떡하지 당황하시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대화 주고받고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니 자 요지 고른 워 자 요지 고른 워 자 요스 고른 워 자 요스 고른 자 다음 질문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간단하네요 또 요시 또 요시 또 모두 요 있어 쉐이 후 누구누구 있어 또 요시 누구 있는데 누가누가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돼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구성원을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아빠부터 시작 빠바 마마 이거 그거 허워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허는요 and me 할 때 그 and의 표현인데요 이때는 건하고 바꿔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건 자는 뭐뭐뭐뭐랑 그래서 여기에 왠지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나열을 할 때는 얘가 단독으로 역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잠시 넣어주세요 빠바 마마 이거 그거 허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나는 맨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이 한국어도 그렇고 and me 영어도 그렇고 자연스럽습니다 나부터 얘기해 버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바바바마마 이거 거거 허워 아빠 엄마 거거 오빠 한 명 그리고 나까지 가족 구성원 얘기했고요 자 질문하고 답변하고 큰소리로 시작 또 요시 바바마마 이거 거거 허워 바바마마 이거 거거 허워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 가족 구성원 중에 특히 관심이 가는 게 두두두두두두 오빠가 있다 오라오라 그래서 오빠에 대해서 물을게요 에이 니 끄어가고 두었다 니 끄어가고 두었다 너네 오빠 여기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형은 두었다 얼마나 컸니 이게 뭐였죠 나이를 묻는 표현이었죠 그러면 니네 오빠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니네 오빠 몇 살인데 같이 해볼까요 니 끄어가고 두었다 니 끄어가고 두었다 아 우리 오빠는 몇 살이야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초급자의 누리에게 너무 버거운 문장 다 비웠다 웃어 오빠가 다섯 살이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일단은 비워가 있으니까 비 비 비 비 비 비교 구문 그래서 비 비 비 비가 나오면 비 비교하는 거라서 뭐뭐에 비하여 라는 뜻이 돼요 뭐뭐에 비해 그러면 뒤에 있는 걸 묶을게요 타 그는 끊고요 비워 나보다 나에 비해 나보다 따 커 근데 덩치가 큰 게 아니라 나이가 많다는 뜻이죠 얼만큼 웃어 타 비워 따 웃어 타 비워 따 웃어 그가 나보다 다섯 살이 많아 그러면 내 나이에 다섯 살을 더하면 돼요 오빠는 나보다 다섯 살이 많아 라는 표현이고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큰소리로 시작 니 끄고 또다 타 비워 따 웃어 자 비는 전치사 중국어로는 개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역할이 애매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엮어서 전치사 뒤에 있는 이 명사까지 한꺼번에 엮어가지고요 비워를 끊지 말고 읽으셔야 자연스러워요 타 비워 따 웃어 자 요렇게요 넘어갈게요 자 관심을 보이면서 다섯 살이 많은데 갑자기 난데없이 타 수아이마 타 수아이마 라고 물었어요 근데 니네 오빠 수아이마 잘생겼어? 라고 괜히 견제 들어갔어요 혼자 자 좀 오버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집에 있는 오빠는 버리고 현실 남매로 너의 잘생긴 게 오빠한테는 없다 즉 니만큼 잘생기지 않았다 라는 뜻이에요 누가 잘생겼어요? 네가 잘생겼어요 자 정리해보면 비교 구문일 때는요 긍정 비교 그냥 뭐뭐하지 않다 부정이 아닐 경우 긍정 비교일 때는요 앞에 있는 친구 ABB 어떻다가 있으면 A가 뭐든지 다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ABB 하옥한 누가 예쁜 걸까요? A가 B보다 예쁘다 긍정 비교일 때는 앞에 놈이 이겨요 근데 부정 비교를 해볼게요 자 부정 비교는 메이요로 하는데요 A 메이요 비하옥한 그러면 부정 비교일 때는 메이요가 있기 때문에 뒤엔 놈이 이겨요 즉 A가 예뻐요 B가 예뻐요 A는 B가 가진 예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메이요 그래서 부정 비교일 때는 뒷 놈이 이겨요 이 패턴은 바뀌지 않아요 긍정 비교는 앞에 놈이 이기고요 부정 비교는 뒤엔 놈이 이기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비교 구문을 아주 간단하게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요 생략되긴 했지만 그그 우리 오빠는 메이요 니 슈아이 그럼 메이요가 있으니까 부정 비교예요 누가 이겨요 뒤엔 놈이 이겨요 네가 멋있다예요 오빠보다 네가 멋있어 너만큼 잘생기지 않았어 네가 잘생겼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메이요 니 슈아이 중국어 비교 구문 끝 메이요 니 슈아이 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심을 하면 왜 안심하지? 안심을 하면서 그의 직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타 주어 샤머 공주어 타 그는 주어 하니 샤머 공주어 무슨 일을 하니 타 주어 샤머 공주어 직업 묻기 시작 타 주어 샤머 공주어 타 주어 샤머 공주어 타 주어 샤머 공주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 직업을 물었으니까 직업을 답할게요 그는 어떤 일을 하냐 루이스가 뭐냐 자 요거는 병음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숨어있는 땡땡 발음 숨어있지 않고 노출되어 있어요 루 그 다음에 라오 슈 할 때 슈 그래서 루이시 그러면 법률 율자를 쓰고요 율사 뭘까요? 법률을 다루는 사람 변호사예요 그는 변호사야 타 시 루이시 자 요것도 쉽게 쑥 지나가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 루이시 시 루이시 시 루이시 타 시 루이시 다 들어가 있어서 두 번 따라 할게요 타 시 루이시 타 시 루이시 타 시 루이시 왜 하필 변호사야 그쵸? 타 주어 샤머 공주어의 주어 샤머 공주어는 직업 묻는 패턴으로 앞으로 많이 쓰실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직업으로 답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질문 드려 볼게요 니 주어 샤머 공주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세요? 자 저한테 질문도 해보세요 니 주어 샤머 공주어 워시 하유이 랏시 저는 중국어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린어 여러분 직업도 말씀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패턴 연습을 해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까 주인공이 워지하이오스 고른 우리 집에는 네 사람 있다고 했는데 나랑 다른데 어떡하지? 걱정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까지 다양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2인 가족부터 남편과 둘이 사는 경우 2인 가족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워지하이오 량코른 쉽지 않아요 워지하이오 량코른 자 그 다음은요 3인 가족 가볼게요 워지하이오 산코른 워지하이오 산코른 4인 가족 본문처럼 가볼까요? 워지하이오 스코른 워지하이오 스코른 워지하이오 스코른 워지하이오 우코른 워지하이오 우코른 네 대가족이라고 칠 수 있겠네요 6인 가족 워지하이오 류코른 워지하이오 류코른 워지하이오 류코른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식구 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패턴은요 가족 구성원이 누구누구 있는지 얘기를 할 텐데요 자 본문에서는 아빠, 엄마, 오빠 한명, 그리고 나였어요 복습해 볼까요? 빠바, 마마, 이거, 그거, 허, 워 요렇게 였는데요 자 이번 가족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은 뭐가 있었을까요? 너희 가족이 어떻게 되니? 또, 요, 쉐이, 누구누구 있죠? 라고 질문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1번 대답 아빠, 엄마, 오빠 하나, 그리고 나 복습 시작 빠바, 마마, 이거, 그거, 허, 워 자 이번에는 오빠 말고 오빠는 괴롭히기만 하니까 옷 잘 빌려주는 언니로 가볼게요 여러분한테는 누나일 수도 있고요 언니일 수도 있는데요 자 언니, 지에, 지에 삼성으로 가볼게요 바바, 마마, 이거, 지에, 지에, 허, 워 바바, 마마, 이거, 지에, 지에, 허, 워 여기에 대한 질문은 또요, 쉐이 였을 거예요 자 다음은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또요, 쉐이 아빠, 엄마, 이거, 디디 남동생은, 아, 좀, 디디 남동생은, 디디 남동생, 허, 워 그리고 나인데요 자, 문자 보러 가볼게요 바바, 마마, 이거, 디디, 허, 워 자, 디디까지 보셨고요 오빠, 언니, 남동생 자, 마지막은 메이, 메이, 여동생입니다 메이, 메이, 여동생이에요 자, 이건 여자, 여자고요 얘는 아직 되지 않은 미숙하다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여동생은 아무리 나이가 들고 그래도 왠지 아직까지는 여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쓰시면 되고요 반대로 언니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 여자에 이게 조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도 어쨌든 나한테 있어서는 직계, 조상이 되기 때문에 언니, 여동생 한자 구분하시면 돼요 언니인 경우, 여동생인 경우 그러면 아빠, 엄마, 여동생, 그리고 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또 요새의 바바, 마마, 이거, 메이, 메이, 허, 워 디디, 메이, 메이는 4성으로 좀 이렇게 밟아주세요 디디, 메이, 메이 좋아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까지 얘기해 보셨고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비교, 비교 할 거예요 자, 비교, 비교 할 때 꼭 필요한 글자는 비자예요 비교할 때는 비자 꼭 필요한데요 글자를 잘 보시면 이게 비수, 비자 숟가락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내 숟가락이 큰지 네 숟가락이 큰지 한번 비교해 보겠다 그래서 뭐뭐 보다 뭐뭐의 비해의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뒤에 있는 여기 이게 전치사 개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가 중요해요 그러면 나보다 나에 비해 누가 그는 나에 비해 본문에서는 다섯살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 비웠다 우수였는데 이번에는 다 비웠다 한 살 많아요 이수 다 비웠다 이수 다 비웠다 이수 다 비웠다 이수 다 비웠다 이수 한 살이 많은 경우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나이가 다 비워 샤오 산수에 다 비워 샤오 산수에 우리가 어떤 공원 같은 데 가면 입장권을 끊을 때 대인이 있고 소인이 있잖아요 대인은 어른 소인은 어린 사람을 얘기하죠 사람 나이가 그렇거든요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딱 나보다 어리면 작은 소자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 비워 샤오 산수에 무슨 뜻 그는 나보다 세 살이 어려요 세 살이 작아요 라는 뜻이 되죠 자 세 번째는요 다 비워 아이가 나왔어요 수량은 나오지 않았지만 해석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자 아이자는요 왜소하다 할 때 왜 자에요 골격 같은 게 왜소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왜소하다가 키가 작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키 작다 그는 나보다 이렇게 묶으시고요 그는 나보다 아이 작아요 그는 나보다 키가 작아요 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다 비워 아이 다 비워 아이 그래서 워아이니 할 때 꼭 이렇게 아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이 사랑하다 아이 키 작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쇼우 나왔어요 사람이 살을 빼서 마르면 쇼우 하고 보여주고 싶어요 쇼우 마르다 수척하다 할 때 숫자인데요 말라서 수척해진 거를 쇼우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는 나보다 말랐어요 타 비워 쇼우 타 비워 쇼우 타 비워 쇼 타 비워 쇼 부럽네요 자 다섯 번째 재밌는 단어네요 타 비워 뻔 타 비워 뻔 타 비워 뻔 타 비워 뻔 자 뻔 자는요 멍청하다 약간 우둔하다 좀 굼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걔가 나보다 멍청하거든 이런 뜻이에요 걔가 나보다 멍청해 뻔 뻔 맞아요 멍청하다 라는 뜻의 이렇게 근본 본 자가 있잖아요 사람은 원래 좀 멍청한 게 그게 원래 그래서 그런 본디 그런 모습이었나봐요 그쵸? 사람은 본디 좀 멍청해 그래서 아까 이게 웃는 모습도 닮아 있고 그렇죠? 흐흐흐흐 멍청해 타 비워 뻔 타 비워 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구문까지 보셨는데요 앞에는 긍정 비교를 보신 거고요 지금부터 보실 거는 부정 비교에요 자 부정 비교일 때는 여기서는 물론 주어가 빠져 있긴 하지만 메요니니까 얘가 요걸 가지는 거예요 니가 예뻐 그러니까 너만큼 예쁘지 않아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대는 너만큼 예쁘지 않아 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메요니 피아오량 그에게는 니가 가진 예쁨이 없어 즉 니가 더 예뻐 라는 뜻이에요 메요니 피아오량 두 번째 메요니 커 아이 쉐이크 아이 누가 귀여워요? 니 커 아이 메요니 커 아이 너만큼 귀엽지 않아 걔는 너만큼 귀엽지 않아 니가 짱귀 메요니 커 아이 세 번째 메요니 완메 메요니 완메 메요니 완메 완벽하지는 않아 니가 완벽해 니가 완벽해 라는 뜻이죠 메요니 완메 메요니 완메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총맹이고요 총맹 총명탕을 마시다 할 때 총명이에요 그래서 총맹 똑똑하다 라는 뜻인데요 니가 똑똑해 걔는 너만큼 똑똑하지 않아 메요니 총맹 메요니 총맹 메요니 총맹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들어보세요 요모 요모 요모로스 한거 요모 하하하 재밌어 요모 유모로스하다 라는 표현인데요 누가 재밌어요 니 요모 니가 유모로스 하지 걔는 너만큼 유모로스 하지 않아 메요니 요모 메요니 요모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 구문까지 공부해 보셨고요 자 오늘 복습할 거 두 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복습하실 거는 가족의 구성원 음 우리 집은 몇 가족이고 우리 집의 구성원은 누구누구다 여러분 걸로 바꿔서 꼭 연습해 보시고요 두 번째 연습할 거는 비교 구문이에요 나는 너보다 예쁘고 나는 김태희만큼 예쁘지는 않고 내가 그래도 김태희만큼은 아니지만 송혜교보다 키가 크고 뭐 요런 걸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재미있게 복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링티엔 내일은 비 진티엔 깡메이하오 링티엔 비 진티엔 깡메이하오 무슨 뜻일까요? 내일은 비 진티엔 오늘보다 깡메이하오 더 좋을 거예요 링티엔 비 진티엔 깡메이하오 그걸 믿고 우리 내일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辛苦了 우리下次见吧 再见 우리下次见吧 再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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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